자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심길전 2교시 1회 2교시 보죠. 질문에 계산문제집 인강신청자 모두 받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계산문제집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계산특강의 현장에 오셔서 영상이나 현장강의는 무료지만 계산문제집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기초계산특강은 계산문제집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벤트로 나중에는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계산문제집을 구매하면 기초계산문제특강을 나중에 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 현재까지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영상 다시 보기 가능한가요? 네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밴드에 공지사항으로 심길전은 계속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링크로 타고 유튜브로 가셔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임기현쌤 강의노트 구매했더니 황재현쌤 한장 암기코드도 왔어요. 감사합니다. 뒤에는 송원세법 한장세법이네요. 아 네 맞아요. 전에 이제 그렇게 진행했고 35회 대비해서 이제 한장짜리 암기코드는 앞쪽에 이제 암기코드 한장짜리와 뒷면은 제 이제 핵심 유약정리가 있어요. 핵심 유약정리랑 같이 붙여져 있는 학기론만으로 이제 한장으로 구성돼서 아마 김포 원장님께서 홍보차원으로 교재를 구입하시면 아마 배부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원장님과 좀 상의해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기일전에서 핵심 유약강의 같은지 아니면 암기코드 특강 같은 것도 심기일전을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자 계산문제 라이브는 들을 수 없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메가랜드 땅땅TV에서 기초계산특강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당일날만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스케줄을 보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테마 두 제와의 관계 핵심 키워드 19페이지에 두 번째 대체제 보완제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언제 쓰는 얘기냐면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시장에서는 두 개를 딱 가지고 놨을 때 이 두 제와가 관련성이 있는 제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두 제와의 관계를 볼 때 대체제 관계다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체제는 두 제와의 효용이 비슷한 제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이라고 하면 만족을 주는 만족 주는 정도를 효용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거죠. 완전 같을 수는 없지만 두 만족을 주는 두 제와의 관계를 대체제 관계다 비슷한 관계일 때 참이슬과 처음처럼 뭐 비슷하잖아요. 효용이 만족도가 코카콜라 펩시콜라도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두 제와 비슷한 제와의 관계를 효용이 비슷한 제와를 대체제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제와가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건 뭐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안 샀다라고 한다면 안 산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비슷한 다른 걸 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를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샀다라고 한다면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예요.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이 설명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저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요즘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몇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두 제와가 하나를 안 살 때 다른 걸 샀다. 즉 수요랑이 반대로 될 때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다. 얘를 안 사고 대신 비슷한 거 다른 걸 사는 거죠. 만약 얘를 샀다라면 얘를 샀으니까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 보완제는 말 그대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얘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도와주는 관계. 서로 보완적인 관계는 도와주는 관계. 예를 들면 샤프와 샤프심. 샤프가 있다라면 샤프심도 있어야 돼요. 샤프가 없다라면 샤프심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제와의 관계를 보완제.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서 접근해야 돼요. 대체제는 비슷하니까 얘 안 샀다라면 다른 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얘 살 때 사면 도와주는 관계니까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치약과 칫솔도 마찬가지죠. 치약이 있으면 칫솔도 필요하니까 살 때 사거나 없으면 얘도 필요 없으니까 안 살 때 안 사거나 이런 관계다. 결국 이제 대체제 부환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를 A라는 제와를 샀을 때 만약에 B라는 제와를 안 사게 됐다라면 시장에서 A와 B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왜 얘를 살 때 얘를 안 사게 되었지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관계다 라고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제와의 수량이 반대면 대체제고 두 제와의 수량이 똑같으면 보완제 살 때 사면 보완제 관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는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지문으로 적용되어서 문제를 풀 때는 제법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보죠. 자 보죠. 이렇게만 먼저 보죠. A제화의 수량이 줄어들었을 때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얘는 A제화고 얘는 B제화의 수량이 증가했대요. 어 A제화의 수량이 줄 때 B제화의 수요가 증가했네. 수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안 살 때 산 거죠. 왜 그러냐. 얘 안 사고 비슷한 다른 거 B로 대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인데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A 가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A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B의 제화를 많이 샀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A 가격이 비싸졌을 때 B를 많이 샀다. 야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A와 B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이제 따져줄 건데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죠.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제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법칙이 있죠. 가격에서 출발해서 그 제화의 수량을 얘기할 때 비싸면 안 산다. 여기에서 A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우리는 수요법칙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제화가 비싸면 A제화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가격이 제시되면 이걸 수요량으로 바꿔서 비싸면 안 산다. 얘 안 살 때 얘를 샀으니까 두 제화는 대체제 관계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많이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A제화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느닷없이 시장에서 B의 수요가 줄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A와 B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해석할 때 자 보니까 A제화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리는 수요법칙을 쓰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래서 A제화의 수량이 증가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요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때 보니까 A를 살 때 B를 안 샀다 라고 나왔네요. 얘를 샀으니까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또 이제 내려와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네 번째 걸 보면 자 C제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D제화를 많이 샀다 라고 나왔어요. 어 야 C가 가격이 싸졌는데 왜 D를 많이 사게 된 거지? A와 B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따져본다라면 C제화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리는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죠. 그러면 똑같은 C제화를 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C를 살 때 D도 샀네. 그러면 C가 있으면 D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살 때 샀으니까 C와 D는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한 제화에 가격이 제시되면 이 제화에 뭘 써서 수요법칙을 써서 수요량을 판단해 놓고 이 수요량으로 비교했을 때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수요법칙을 써서 바로 수요량으로 바꿔 놓고 수요량 수요량끼리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투자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흰 면틀을 입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합격자 모임이 있었어요. 이름이 제가 강할인씨 같아요. 너무 감사한 분인데 정성스럽게 편지도 써서 보내주셨고 제가 밴드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분이 흰 면티를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고 흰 면티만 입고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분 합격한 건데 다음 수강생들을 위해서 흰 면티만 입고 수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뭐 제가 옷이 없긴 해요 사실. 어찌 됐거나 흰 면티가 예뻐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흰 면티 한번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성이름님 계산문제집 전체 설명해 주는 강의는 따로 특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기출 계산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메가랜드 시그니처 특강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계산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다뤄주고 모든 기출 계산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계산문제집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을 어려운 난이도 응용문제까지 다 설명해 준 특강이 한 8시간 정도 해당되는 특강이 있어요. 그건 시그니처 특강이고 유료 특강일 거예요. 따로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는 특강이 있더라라는 거 좀 기다리시고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이제 계산문제 응용문제까지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기초 계산문제 특강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 보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응용문제 복합문제까지도 연습하셔서 계산문제는 합격을 위해서 필요해요. 물론 생각이 좀 다른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산문제 세 문제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34회에 계산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 35회는 어떻게 나올 거냐 계산문제가 34회처럼 10문제 모두 다 어렵게 나올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계산문제가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올 경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3문제 정도는 분명히 기본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어렵다는 거 다 알려줬으니까 계산문제를 연습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분이 많이 있을 거니까 난이도를 높이는데 계산문제가 아니라 다른 말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말문제는 어렵게 낸다면 정말 어려워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계산문제 두세 문제가 내년에 35회 때는 합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물론 저도 신이 아니니까 100% 확신 예측 같은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쭉 계속 분석해보고 예측을 해보면 35회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건 명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 공부할 때 쉽게 나오면 합격하고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고 이렇게 도박하듯이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 합격은 고득점 맞아서 민법이 좀 어렵게 나와도 좀 보충해주면서 1차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산문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요. 특강 수강 신청하면 인강으로도 라이브 실강으로 들을 수 있나요? 아마 실강으로 들으시려면 김포중앙학원에 신청을 하셔서 참여하셔서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실강으로 들은 분들은 영상으로도 당연히 인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복습 영상을 들은 거니까 당연히 실강으로 참여하는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은 복습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인강으로도. 대체제 보완지 한번 이해해보죠. 4개의 제가 보충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죠. A의 가격이 하락할 때 A가격이 하락할 때 A가격이 하락한다. 근데 B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A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B의 수요가 줄었냐고 얘기할 때 두 제와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이 있겠냐? 대체제 관계냐? 아니면 보완제 관계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할 때 A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법칙을 써서 A의 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A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하면 산다죠. 그러면 A의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A의 수요량이 증가할 거다. 이걸 우리가 A는 산다. A를 산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 살 때 B를 안 샀네요. A 살 때 B를 안 샀다. 얘 안 사고 대신 얘를 산 거죠. 그럼 A, B는 비슷한 제와 대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어떤 관계냐? 대체 관계다.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는 생략하고 대체 관계다.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죠. C의 수량이 증가했는데 D의 수량이 동시에 증가했다. 라고 나왔어요. C를 많이 샀는데 수량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D도 많이 사게 됐다. 라고 나왔네요. 그럼 C를 살 때 D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C 많이 샀는데 D도 많이 샀으니까 관련이 있는데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C와 D는 보완 관계다.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대체제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제라고 한다면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산다죠. 그럼 해석해보죠.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수요법칙을 쓰여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비싸졌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아파트 안 살 때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대체제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지화죠. 아파트를 안 사고 대신 오피스텔로 대체한 거죠. 오피스텔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피스텔의 수요는 증가한다. 네 번째 저 보죠. E의 가격이 상승할 때 자 보완제인 결론이 나왔네요. 보완제 자 F의 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E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우리는 수요법칙을 써서 E의 수요량을 판단할 수 있죠.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E는 안 산다라고 나올 거예요. 안 산다. 근데 보니까 E를 안 살 때 보완제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니까 있으면 필요하고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얘 안 샀으니까 F도 안 산다라고 나와야죠. F 안 산다. F의 수요는 줄 거다.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한 번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 경제론에서 좀 어려운 건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가지 원리나 어떤 법칙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따져보는 게 사실 중요해요. 자 일단 3번 문제 3번 지문을 보면 3번 지문을 다시 한 번 해석해 보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보죠. 자 오피스텔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 얘가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얘가 오피스텔 수요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했냐 우리가 오피스텔을 해당 재화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자 수요량이 변했을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 수요량이 변했는데 원인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오피스텔 아니라 아파트라고 나왔으니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수요의 변화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관심 있는 재화는 뭐예요. 오피스텔이에요. 결론이 오피스텔에 어떻게 변했냐를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해석할 때 얘가 비싸졌으니까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아파트를 안 산다 근데 대체제 관계니까 오피스텔은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해야죠. 어떤 곡선? 오피스텔 거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피스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요의 변화니까 오피스텔의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오피스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의 변화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수업시간인데 정묘안님 지금은 수업시간입니다. 수업을 듣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어려운 지문들이 좀 속해 있는 건데 6-3번 문제 핵심 키워드 아니죠.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스마트학개론 핵심서 20페이지에 6-3번 문제를 보면 한번 보죠. 어려운 지문들이 속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별표 쳐놓고 우리 여러 번 봐야 되는 지문들이 많이 있죠. 보죠. 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했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제화는 뭐냐면 수요량이 변하게 된 이 아파트가 해당 제화인 거예요. 해당 제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곡선 이동하는데 누구의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이동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이렇게 자 하락하면 뒤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지는 건 약간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어떻게 이동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해당 제화하고 근데 이제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관계에 있는 연립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파트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자 우리가 대체 관계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연립 가격이 하락하면 연립을 산다 안 산다 연립을 산다 라고 하겠네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수요 법칙이죠. 근데 대체제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얘를 사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파트의 수량은 줄죠. 자 그런데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연립 다른 대체 관계인 주택에 의해서 아파트가 변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할 거냐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죠. 원인이 그 재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곡선이 이동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건데 어떻게 이동할 거냐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를 따질 때 안 산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대체 관계니까 얘가 싸면 사고 연립은 사고 아파트는 안 산다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곡선을 수요의 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때 상한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네요. 자 세 번째 보죠.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사실 이거 이상의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알면 1년 내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대체제 보완제를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좀 하나씩 저처럼 따져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보죠. 자 보완제의 수요의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히 나왔는데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이동시켰냐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아파트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완제는 뭐냐면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A라고 해보죠. 이런 A 아파트가 아닌 A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보완제는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얘 샀으니까 이 A라는 재화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를 샀으니까 아파트를 보완한다 산다 보완제니까 살 때 산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니까 이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 이동하겠죠. 근데 산다라고 나왔으니까 곡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맞는 지문이죠. 자 네 번째도 보죠. 좀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 테마를 공부할 때 기초강의라고 해도 이 테마는 여기까지 알면 된다라는 걸 마무리 찍기 위해서 어려운 지문들도 다 수업 중에 해석해 줬으니까 네 번째 아파트와 대체제인 연립주택 대체관계라고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고 아파트의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해당 재화인데 원인이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할 때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할 거고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양이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따져본다라면 연립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연립을 산다 안 산다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죠 그러면 연립을 산다 근데 이제 대체제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 때는 얘를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안 산다 자 그러면 수요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 상하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게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5번 보죠 아파트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서 다세대의 수량이 감소했다라면 이라고 나왔네요 자 아파트 가격이 싸졌는데 왜 다세대를 안 사게 됐냐 라고 따지면 두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싸졌으니까 아파트를 산다가 되겠네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얘 샀다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안 샀다 라고 나왔어요 아파트를 살 때 다세대는 안 샀으니까 살 때 안 사면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핵심서에 있는 6-3번 문제는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봐야 될 지문들이에요 여기까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만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모든 지문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꼼꼼히 한 번 공부할 때 완벽히 이해해서 앞으로 이거 볼 때마다 가소롭다 정확히 답 찾을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뭐 예상이죠 제가 보기에 35회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이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쭉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35회는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 문제로 또 유형도 몇 개냐 라고 나왔으니까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보죠 자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의 시장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제어는 뭐예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니까 해당 제어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시킬 건데 곡선 이동했죠 곡선 이동했으니까 얘는 뭐가 일어났냐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량이 변했을 텐데 이 요인은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요인은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요인이 돼야 돼요 해당 제어가 뭐예요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 요인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외에 다른 요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량이 변하는 요인을 찾아라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나왔어요 우측으로 그러면 아파트의 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 증가시키는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인은 총 몇 개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 일단 박스에 여러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일단 먼저 무조건 얘는 아니야 라고 하나 딱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거죠 아파트의 가격은 절대로 되지 못하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건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건 상승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요인으로 얘는 빠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어려웠던 건 우리 기출 문제인데 자 수요라고 나왔어요 수요 수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원자재라고 나왔죠 원자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어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수요 공급을 모두 변화시키는 요인도 있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공급이라는 건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생산기술 또는 뭐 생산자 이걸 공급자라고 할 수 있죠 공급자 또는 생산요소 생산요소는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공급과만 관련이 있고 수요와는 무관해요 이 요인은 수요와 무관하다 자 생산기술 생산자 공급자 얘기하는 거고 생산요소는 원자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 때 필요한 생산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생산과 관련된 건 공급과만 관련이 있고 수요와 관련이 없다를 해석해서 자 여기 있는 원자재도 얘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지 얘는 공급요인이지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두 개를 제껴놓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하나를 뺐으니까 이거 뺀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이때 이제 아파트 수량을 증가시키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보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어 나중에 가격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거라고 심리 변화가 일어났고 예상이 돼야 지금 사야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야죠 당연히 안 산다 그러면 수량이 줄 거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 거니까 얘는 원인이 심리 변화니까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인구가 줄이면 안 살 거니까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 받기 쉬우니까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인기가 많아진 거죠 서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주택의 가격 상승 이걸 풀어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보면 대체 관계인 주택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립주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의 가격이 올랐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체재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하죠 그럼 생각해보죠 대체 관계인 주택의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 주택을 연립이라고 한다면 연립을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안 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 안 산다 그러면 연립 안 샀으니까 대체 관계인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하니까 아파트의 곡선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라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아마 35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되는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아파트가 해당 저하고 곡선이 이동했더라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곡선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아파트 수량이 증가된 거야 근데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아파트 가격은 제껴놓고 자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 원자재 같은 건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공급과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원자재도 없애고 이건 공급과만 변화시키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금리 알아가면 수량 증가 인기가 많아져서 수량 증가 대체관계인 주택이 가격이 오르면 이 주택을 안 살 거다 대체관계이니까 아파트를 살 거다 아파트의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거 3개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만 수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타미님은 일단 메가랜드 수강생이신 것 같아요 타미님 정확한 패스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건 메가랜드 고객센터에다가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선생님들도 패스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고 이런 건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일정별 진도표 같은 게 있을까요 심기일전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직 제가 아직 완벽한 계획을 세우진 못했어요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가능한 일정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만간에 3주에 한번 골로 심기일전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밴드에서 그냥 날마다 이제 문제 올려 드릴 거니까 매일 밴드에 잠깐 잠깐 짬 내서 한번 들어오시면 아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일정표 만들어서 1년 전체의 일정표는 아니지만 한 두세 개 정도의 일정표 정도는 제가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타미님이 질문 하나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 관념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단독주택 수요량이 증가했다라고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나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하락했는데 증가했다라고 단독이 증가했다는 수요량이 이렇게 출제될 없다면 아파트와 대체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질문은 제가 질문 의도는 확인했고 자 이렇게 보죠 아파트와 연립을 한번 보죠 이 타미님의 질문이 이건데 아파트와 연립은 연립주택은 주거용으로서 대체제죠 사실 얘가 대체제다 대체제 그러니까 얘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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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이건 무슨 관계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대체제로 찍어도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올해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걸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승했을 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아파트 안 사죠 안 산다 이때 연립을 연립을 안 샀다 안 산다라고 조건을 주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봐서 얘 안 살 때 얘 안 샀으니까 이건 보완제 관계죠 이렇게 문제로 답을 냈어요 이걸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잘못 낸 거죠 사실 출제자가 이런 문제 안 내야 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 고유명사의 아파트하고 연립은 주거용으로서 대체제 관계니까 이렇게 문제 보완제라고 출제되면 안 되는데 보자마자 대체제 라고 찍어도 됐었는데 올해 문제에 감정평가사 문제에 이렇게 얘가 가격 오를 때 얘를 안 사는데 얘도 안 산다라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한번 소란의 여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의제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대체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지만 혹여 1%라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배운대로 원리대로 좀 따져줘야 돼요 얘가 비싸졌으니까 안 사고 이때 안 산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안 살 때 안 사니까 보완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뭐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가 절대평가하고 1차는 그냥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월하게 넘어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온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인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니 수요량은 증가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타미님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가능한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고민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가격이 올랐다 A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량이 준다 안 살 거예요? 수요로만 보죠 그럼 안 사면 그 이후에 한번 볼게요 A를 안 사면 A의 가격이 어때질까요? A가격이 A를 안 사니까 A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A가격이 싸지면 A의 수량은 또 어때져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A수량이 많아지면 A를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A의 가격은 어떠질까요? 올라가겠죠? 끝없이 반복돼요 그럴 때 이거 원인을 하나 줬을 때 야 A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느는 거야? 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볼 때는 쭉 마음대로 뒤를 막 이렇게 연결져가지고 뒤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경제론에서 묻는 건 하나의 원인이 제시되면 딱 여기까지 수요량을 묻는다라면 다음 단계의 수요량까지만 해석하는 게 이게 경제론의 원칙이에요 일단 보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비싸면 안 산다 안 사면 시장에서 A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A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A 떨어지면 A가격이 떨어지면 A를 많이 사겠죠? 수요법칙 싸면 산다 A를 많이 사면 그 뒤에 A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면 A가격이 오를 때 야 수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뭐라고 답해야 돼? 이렇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A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다음 단계의 수량까지만 해석하는 게 우리 경제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항상 다음 단계까지만 해석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우리가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장 논리에서 수량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단계 원자재 가격은 공급과만 관련 지어진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주어진 조건에 하란다 남의 조건은 일정하다 남의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걸로 가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석하는 단계는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볼 거니까 박미숙님 아우 반갑습니다 박미숙님 박미숙님 반가워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저에게 소고기도 사주신 분이고 일단 합격 축하드리고 앞으로 중개업 하는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항상 응원할 테니 잘 되시면 좋겠어요 합격하신 분이 들어오신 건 뭔가 좀 전에 공부했던 미련이 좀 남아서 좀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 잘 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점 이동 보죠 어우 또 벌써 시간이 어우 이렇게 벌써 어우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네요 아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심기일자는 사실 내용의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게 목적이고 어 저기 이제 혼자 공부하시거나 다른 데서 공부하시면서 학기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과정의 특강이니까 너무 저도 부담 안 갖고 막 마음대로 수업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못한 건 다음에 분명히 해드릴 거니까 어 오늘은 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사실 어 더 진도를 나가고 싶긴 한데 저도 모르게 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 여타 질문도 좀 있었긴 했지만 균형점에 이동하고 다음에 제가 어 머지않아서 곧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아 다음주는 아마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다다음주에 이 균형점에 이동과 함께 탄력성 오늘 균형점 이동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균형점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은 다음 심기일전 2회차로 좀 넘어가서 보통 심기일전은 한 2시간 정도 어 김포중앙학원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김포중앙학원도 여러가지 학원의 일정이 있어서 늦게까지 하면 데스크 직원분들도 늦게 퇴근해야 되고 또 원장님도 늦게 퇴근해야 되고 저도 또 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에는 제가 다시 심기일전 두 번째를 잡아서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에 대한 기본 원리까지 제가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네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도 기약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아쉬우니까 이벤트 하나 더 할게요 한 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이 굿즈 있죠 손거울 굿즈 저 사실 민망하긴 해요 근데 이걸 실제 쓰기보다는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계산문제집 새로 나온 거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어 넌센스를 하나 더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넌센스 이건 이제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누가 먼저 탁 이렇게 올리냐 아까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낼 거니까 일단 머리를 맑게 비운 다음에 순발력 한번 보죠 질문 나갑니다 참기름과 김밥이 싸웠어요 김밥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기름과 김밥이 싸웠는데 김밥이 경찰서에 붙들려갔다 이유가 뭐였을까를 처음에 올려주신 분 처음에 올려주신 분 처음에 올려주신 분에게 제가 다시 이 굿즈와 계산문제집 한 권을 싸인과 함께 제가 친절하게 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다음 어 윤님 갖고 싶다가 아니라 네 답을 적응하는데 어쩌다 보니 닉네임 어쩌다 보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보니님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보니님이 가장 먼저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다 너무 좀 그냥 이벤트니까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옆구리 터져서 이것도 나중에 좀 써먹어야 되겠네요 옆구리 터진 건 답은 아닌데 네 어찌 되거나 참기름이 고소해서 어 그렇다 답이고 어쩌다 보니님께 축하드리고 오늘 심길전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조만간에 두 번째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홍보할 테니까 참여해 주셔서 경제론 탄력성까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또 두 번째 심길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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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